안녕하세요. 오늘의 핫한 연예 이슈로 알아보는 스타뉴스의 박소희입니다. 며칠째 내린 비로 날이 참 어둑어둑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떴다고 합니다. 네, 바로 빅뱅의 태양씨가 정규 2집 앨범 라이즈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건데요. 그 뜨끈한 소식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빅뱅의 태양씨가 4년 만에 솔로 가수로 돌아왔습니다. 태양씨는 오늘 0시에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서 정규 2집 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태양씨와 YG가 공들여 준비한 이번 타이틀곡의 제목은 바로 눈코입입니다.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이번 타이틀곡 눈코입은 태양씨 특유의 감성 보컬을 극대화한 R&B 슬로우곡으로 강렬한 퍼포먼스와 직설적인 가사가 인상적인데요. 태양씨를 응원하는 연예인 군단도 막강합니다. 월드스타 사이씨는 멀리 미국에서 태양씨의 뮤직비디오를 리트윗하며 묵묵히 응원을 했고요. 또 빅뱅의 지드래곤씨도 태양씨 응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귀여운 아가씨가 응원에 나서서 화제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타블로 강혜정씨의 예쁜 딸 하루양이네요. 하루양은 입에 립스틱을 잔뜩 묻힌 채 태양오빠 응원에 나섰는데요. 해맑게 웃는 모습, 너무 귀엽죠? 태양씨의 정규 2집 오프라인 앨범은 10일에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좀 더 많고 다양한 소식은 아주모바일TV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세요.